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이 오늘 오후 포항 중앙상가에 위치한 창의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손은주 포스텍 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김유석 폐기물관리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해 포항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연 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과정 등 경험담을 이야기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